네, 안녕하십니까. 박진희입니다. 저는 작년 우리 팀에서 수행한 디지털 기술 혁신 및 저탄소 전환을 반영한 장기 인력 수요 전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급속한 디지털 및 저탄소 전환이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고용구조도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급격한 발전과 산업의 확산을 급속한 자동화를 진전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이와 관련된 신규 일자리도 창출되지만 기존에 존재했던 일자리의 대체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강도 높은 저탄소화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우리 경제의 과제인데요. 탄소 배출이 많은 제조 비중이 높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 혁신 및 저탄소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2020년에서 2035년까지 인력 수요 전망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전망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망 방법은 저희가 디지털과 저탄소 전환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망 시나리오를 3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기준 시나리오, 혁신 시나리오, 전환 시나리오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기준 시나리오는 현재 산업 생산과 기술 고용 구조가 과거의 추세를 반영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전망한 것이고요. 기술 혁신이 반영된 혁신 시나리오는 AI 기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노동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취업자 수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전환 시나리오는 디지털 기술 혁신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저탄소 전환으로 급격하게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서 전망을 하였습니다. 전망 방법은 한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산업별로 실질 부가가치를 전망을 한 후에 노동 생산성도 전망을 해서 취업 개수를 실질 부가가치에 적용하면 취업자 수를 전망할 수 있는데 이때 도출된 취업자 수를 정량적 정성적 지표를 활용해서 전망치를 조정한 후에 이 결과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취업자 수는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인구 감소에 의한 공급 제약이 2030년 이후에 크게 영향을 미칠 텐데 그 공급 제약을 반영하여 전망하였습니다. 그럼 디지털 기술 혁신을 반영한 산업별 인력 수요 전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우리 경제는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걸로 전망하였습니다. 기준 시나리오는 기준 연도가 되는 20년에 코로나 대유행으로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돼서 0.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1년에 V자형으로 회복되었다가 지속적으로 둔화되어서 35년에 1.6%를 기록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 혁신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 그리고 그걸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 경제 성장률은 2035년에 2.4%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이거는 ICT 중심의 설비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기술 도입과 확산으로 산업 및 수출 경쟁력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소득 및 소비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취업자 수는 기준 시나리오보다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에서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35년에 2,771만 1천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전망 기간 동안 20년에서 35년까지 전망 기간 동안 80만 7천명 정도 증가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기준 시나리오 전망을 보시면 2035년에 2,700만 558만 558천명 증가해서 기준 시나리오는 65만 3천명 정도 증가할 걸로 전망을 했는데 디지털 기술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15만 4천명이라는 취업자가 추가로 증가하게 되는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산업 구조도 우리가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산업별로 보면 주로 디지털 기술 혁신과 관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기준 시나리오보다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커질 걸로 보여집니다. 옆에 그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이 기준이고 주황색이 디지털 혁신에 따른 취업자 수 전망입니다.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는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업종이었고요. 서비스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부문에서 크게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됐고요. 보건사회 서비스업도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고령화 현상을 반영해서 나타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산업별 전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혁신 주도 산업의 전망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정보통신업은 디지털 혁신 시스템을 지원하는 산업이라서 전망 기간 동안에 설비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취업자 수가 늘어날 걸로 전망을 했고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나타나게 되는 생산력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R&D 투자 확대 그리고 기술 혁신 및 융합에 필요한 창의적 인력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7만 3천 명 추가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고용 증가를 하게 되는 산업은 제조업 부문에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이렇게 나타났고요. 기준 시나리오 전망 결과와의 차이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6만 명 기타 운송장비업, 의료정맥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1만4천 명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준 시나리오 전망에서는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됐지만 디지털 혁신이 촉진되면서 고용 감소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 산업은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이었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7만 9천 명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혁신에서는 1만 2천 명 감소하여 감소가 둔화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교육서비스업은 온라인 학습이나 AI 튜터 등 비대면 교육서비스업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온라인 교육서비스장이 확대되면서 감소가 둔화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은 디지털 신기술의 도입으로 VR, AR을 활용하는 문화 콘텐츠 사업이 성장하지만 이 산업에 속해 있는 다른 산업의 노동력 대체 가능성이 높아져서 취업자 증가를 상쇄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감소 산업은 노동력 대체가 상대적으로 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부문에서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과 저탄소 전환을 반영한 결과인데 디지털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경제성장률이 2.4%였는데 여기에 저탄소 전환이 들어가게 되면 경제성장률은 다소 낮아져서 1.8%로 1.8% 증가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기준 시나리오보다 높지만 디지털 전환 경제성장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이를 반영해서 취업자 수 역시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보다는 적게 증가하지만 기준 시나리오보다는 더 많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환 시나리오에서는 전망 기간 동안에 66만 4천명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기준 혁신 시나리오에 비해서 14만 명 정도 적게 증가하는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저탄소 시나리오 전망 결과로 산업 구조 자체도 많이 바뀌는데요. 주로 에너지원을 화석열로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전환하고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산업 구조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주로 도소매 제조업 농림업 비중은 줄고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늘어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환 시나리오에서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인프라 구축 관련 산업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라든가 전기가스 증기수도업이라든가 수도 폐기물 재활용 서비스업 부문에서 고용이 늘어날 걸로 전망을 했고요. 고용 증가하는 산업은 기타 건설업과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수요가 높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부문에서 고용이 증가할 걸로 전망을 했고요. 기준보다는 고용이 증가하지만 디지털에서 고용 감소하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디지털 혁신 탄소를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전까지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보다 취업자 수는 더 적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준보다는 감소하지만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보다는 고용 감소가 둔화되는 산업의 경우에는 농림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1차 금속 제품 제조업으로 기준보다는 취업자도 감소하지만 디지털 혁신 보다는 취업자가 덜 감소하는 산업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농림업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 완화 식물을 재배하면서 취업자가 조금 늘어날 걸로, 덜 감소할 걸로 전망을 했고요. 고무제품, 플라스틱 1차 금속무도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공정이 제대로 활용되면서 디지털보다 덜 감소하는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고용 감소는 탄소 배출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많이 감소를 하고요. 특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부문에서 고용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부문에서 서비스업은 이 부문에서 감소하는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기술 혁신의 가속함이 산업 구조의 저탄소 전환으로 인해서 산업 및 고용 구조가 변화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결론으로 조치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산업이라든가 정형적이고 잠순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군에서 실업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술 혁신의 가속가에 대비한 인력 양성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서 신기술 도입이나 저탄소 전환 등으로 구조 조종된 인력에 대한 노동 전환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고용 서비스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람 중심 대응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현황 파악 그리고 이를 반영한 디지털 저탄소에 특화된 인력 수요 전망 모용 개발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통계임 그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